상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고적인 수준이란 평가다. 굳이 흠을 잡자면 이번에도 미흡한 선수 모델링? 하지만 피파 일레버는 다르다는 말씀! 특히 선수들의 얼굴 모델링은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유명 선수들의 경우에는 3D 스캐닝을 통해 선수들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어 기존보다 좀 더 사실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동양 선수들의 얼굴은 부모도 못 알아볼 수준이라고나 할까? 경기 중 펼쳐지는 선수들의 다양한 동작도 게임에 사실성을 더해주며 피파 시리즈 최초로 직접 골키퍼 조작도 가능해졌다. 때문에 뛰어난 그래픽이 다양한 동작과 어우러지다 보니 지각적인 현장감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평가. 또 유저들의 조작에 의해 보다 치열해진 선수들의 몸싸움은 공격과 수비 전술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게다가 사실적인 선수들의 외형이나 동작들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고 정확한 패스로 이질감을 줬던 패스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프로 패싱 시스템이라고 명명한 이번 피파 11의 패스 시스템은 패스를 하는 선수의 자세와 힘, 능력치에 따라 패스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진다. 선수 개개인의 움직임을 떠나 팀원 전체의 전술적인 움직임 역시 전작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 선수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경향은 줄고 전술 설정에 따라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면이 강해졌다. 덕분에 여러 방향으로 공간 침투가 이뤄지며 다양한 장면 연출도 가능하다. 사실 축구에 자존심을 걸고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 피파 11 과연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올해도 역시 스포츠 게임 열풍은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그렇죠. 요즘 스포츠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스포츠 게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롭게 찾아온 블러드 아니마도 눈길을 끌고 있거든요. 전투 요소가 강화된 블러드 아니마가 프리우스를 뛰어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들은 끊임없이 날기를 꿈꿔왔다. 하지만 새가 아닌 그렇다고 비행기도 아닌 인간이 결코 하늘을 날 수는 없는 법. 결국 이런 간절한 염원을 해결해줄 열쇠는 게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니 21세기 게임계 또 하나의 트렌드 플라잉 시스템으로 세계를 날아오르다. 꿈이 현실로 펼쳐지는 미지의 공간 프리프의 세계 속으로 출발 네 오늘은 위풍 강당 글로벌 베스트 5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게임은 프리프라는 M&M RPG 게임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게임들이 사실 초반에는 어떤 동남아나 이런 위주로 좀 나갔다면요. 최근에는 북유나 유럽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프리프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때는 독일에서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게임이었을 만큼 독일 지역 특히 유럽 지역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2004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는 거의 한 16개국 정도 서비스 중입니다.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가까운 일본, 홍콩, 중국 할 것 없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전세적으로 보면 거의 3천만 명 이상의 게이머가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게임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최신 게임은 아니니까 좀 오래된 게임이니까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사실 이렇게 아주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몇 가지 정해진 패턴에서만 캐릭터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밌는 게 직업을 보통 M&M RPG 같은 경우는 초반에 직업을 골라가는 게임도 있고요. 물론 안 그런 게임도 있지만요. 이 프리프 역시 모두가 동일하게 방랑자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 방랑자라고 시작해서 이제 1차 전직, 2차 전직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 된 3차 전직까지 아주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맞는, 또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